자, 이렇게만 안 떨어지겠죠? 물을 너무 좋아해 아, 물도 지금 되게 좋아해 또 어휴, 헤드 입사지 말고 발로 뛰세요 그냥 헤드 입사지 마세요 아, 거기 돌 안에 있어서 헤드 입사지면 안 돼요 저를 알릴까라는 건데 아유아유 헤드 입사지면 안 돼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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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늦었어요 왜 그렇게 늦게 수영 잘하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항상 바위 하나가 있어야 해요 중간에 바위 하나가 있어요 헤드 입사만 하면 안 염어요 헤드 입사하려면 이쪽으로 아까 제가 만들어야 해요 물속에 바위가 당겨서 헤드 입사하면 그만 붙여야 해요 근데 직선으로 안하면 보통 안 다 들어가요 지금 여기 밑에 바위가 있는데가 1.5m쯤 돼요 저 위쪽으로 전면 쪽으로 하나 있어요 바위가 안 빠지더라고요 전에는 우리가 다 들어가서 다 조서를 봤어요 이제 왔다 지금 이제 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